다섯번째 경기입니다 오 어딨다 어딨다 nossa 다섯번째 경기 하트 4 4 5 6 6 6 7 8 트러블 림 때 7 9 8 7 제가 가르침이 아니라서는 아씨 그렇네 아아아아 그렇네요 트러블링이 1등이신데? 아 트러블링 너무 잘하셔 역시 아우 역시 네 알아요 군대가기 전이라서 가장 잡을때야 모든 게임 잘될때야 그렇지만 이제 한창 정전기가 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원래 그런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엑시드님처럼 여기 있어 그라라 올리겠죠 짜지방 짜지방 가야지 어 뭐야 트럭은 사고나기만 기다리기 어 그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럭은 사고나기만 기다리기 어 가만히 그들 słys 팅이 오른쪽도 20, 60, 오른쪽, 오른쪽도oked 오른쪽, 오른쪽으로 오른쪽, 오른쪽, 두껍이глиCRIBLA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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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어때요! 150, 오른쪽, lefty, Absol吗? 아우, 삼겨내야겠네 오오케오케 뭐지 아하하하하하 DLF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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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라 너프님 달려요 DLF 시켜야됩니다 아기축 무릎 뚫려야됩니다 자 DLF 갑시다 고고 엔진 만나졌네 오오 하이팀 왼쪽 핸드립 하이팀 왼쪽 라디에이터 하이팀 왼쪽 핸드립 터보 스티어링까지 하이팀 왼쪽 하이팀 왼쪽 하이팀 왼쪽 하이팀 왼쪽 하이팀 왼쪽 더 크게 이게 나셔도 괜찮은데 여기 들어오네 into right tree, narrow left tree, then right tree right 5 into left 5 F in right handbrake, trees outside 60, F in left handbrake right 2 then left tree 뭐야 잡혔어 내가 와 트러블 엄청 빠른데 못쏘야지 트러블을 와우 아까 와우 초고기 지네 와 천재시다 게임이 천재야 아 아 이것도 지네 아 다졌다 다졌어 이러면 몇초차지 29초차인가 트러블린 tnf밖에 없다 참 안파되서 tnf 어디 빠져가지고 또랑이 빠져가지고 호조호조 때면서 tnf 아 아까 호조 버린거면 됐죠 dnf만 걸리면 아 아 아 아니면 1 2 3등 1 2 3등 순위는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네요 또 튕길려나 아멘